시간을 남기고 잠시 짐 로봇 일척 시간을 남기고 문항 사이에 세워지 눈 왔다니? 눈 왔을 때 갔었잖아 갖고 길 잘못 갔었지 한번 겨울엔 무트비지 마지막 구간 gt코스 마지막 구간 여기가 마지막 구간 그가 급경사 어필 거기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구간 안 들립니다 쭉쭉쭉 없어 그냥 쭉 가면 돼 역시 지트코스야 산바탕보다 훨씬 나 지민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후우! 예에에! 우후우! 아, 순타! 야호! 이렇게 나오는구나 끝! 와 대박 신난다 와 진짜 재밌다